은세윤이랑 대추윤이 그랬어 뭘? 한 번 먹고 아쉬우면 또 시키면 되니까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게 맛은 맛있다고 녹아 아니야? 맛있어 녹아 녹아 아니 식감이 많으니까 아 식감이 많으니까? 식감이 먹는거보다 이거는 보드거나 거기서 막 퍽퍽하지 않잖아 안 먹어야 된다 흐흐흐흐흐흐흐 만삭이야? 내려 우와 엄청 커 아 그래도 이게 됐다가 죽여 욱당 소갈비네 오빠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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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